저분 아니시죠? 이분이세요? 이분이세요? 짜야, 응. 짜야, 응. 짜야, 응. 와... 왜 이렇게 등치가 아팠어? 배가 좀 나갔어. 어떻게 지냈어? 어디 있었어, 형님? 하... 참... 찬나는 소리는 들었는데 조금 그런 가족이 있어서 못 걷어가고 있다가... 뭐 이유가 있었겠지. 많았지, 많았는데 안 가. 오신다. 아니, 내가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자주 보냐고. 진짜로 미안해. 그래서 50년 가까이 지난데. 그렇지. 너무 늦은 것 같아. 아, 아니야. 이제부터지. 나이는 이제 60부터? 올해의 한갑이겠네. 그렇지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십니까. 저희도 눈물이 나네. 사람도 눈물 나게. 사나이들의 눈물이라 막 흘리지도 않아. 맺혀서 두 분 다. 아니, 근데 계속 다가오는데 좀... 빨리 못 알아보셨어요? 완전치 않으셨어요? 나도 완전히 다르죠, 체형이. 어렸을 때랑 완전히 다르시죠? 너무 다르죠. 너무 다르죠. 너무 다르죠. 옛날에는 이렇게 막 반짝 말라가지고. 아, 그러셨군요. 또 이렇게 또 뒤에 머리가 이렇게 꽁 좀 밟지 않았었어요. 많이 튀어나오시고요. 앞뒤로. 꽁치. 머리가, 머리가 아주 짧아 놓으니까. 근데 말라가지고 키도 큰데다가. 그런 거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.